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월 9일날 유튜브 채널 3프로TV에 출연한 김동영 전 경제부총리의 그런 정언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 뿐만 아니고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경제관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음에 만약 민주당 정권이 또다시 집권하는 경우에 어떤 정책이 많이 실현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예상하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생생한 정언입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언성을 높이면서 청와대의 실세 수석들과 다투는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또다시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등장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고초를 겪게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의 어느 날 집권하고 그 다음 해죠. 청와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연 사회수석,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 그리고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비서실장은 임모시였을 겁니다.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쟁점사항으로 들어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문제에 정치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공급 확대책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모 핵심 인사가 양도차익 100% 과세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라면서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실세수석 가운데 한 사람이, 수석인지 실장인지 알 수가 없죠. 다주택자 가운데서 양도소득세에 중과를 했는데 양도차익의 100%를 국가가 가져가자 이런 미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아주 악화가 됐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주장입니다. 대책이 결정되고 회의장을 나왔는데 수석하고 비서실장이 따라와서 대판 싸웠습니다. 제가 굉장히 흠한 말까지 했고 쌍소리까지 했습니다. 따라 나오길래 그만두겠다고 제가 했습니다. 양도세 유예를 통해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안 받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양도세를 더 올린다고 하니 그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할 때도 마찬가지고 법인세를 인상할 때도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이 아주 짧은 그런 정언을 통해서 소위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의 586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고 어떤 경제관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진단하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권력을 지게 됐을 때 다시 또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일종의 예고편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주장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청와대의 모 실세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액의 100%를 정부와 가져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양도차액을 모두 정부와 가져가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개인재산을 사유재산이 아니라 정부재산으로 착각하지 않고서는 이런 미치강의 주장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이에서나 가능한 생각이나 주장을 청와대의 실체가 주장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바로 공감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미 정부는 2021년도 지난해 6월 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얻는 차액에 물리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을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75%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를 포함하게 되면 무려 양도차액의 82.5%를 국가가 갖는 겁니다. 기존의 65%, 10%를 인상시킨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1년 미만 보유한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 소유기 기존 40%에서 70%로 뛴 겁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양도세를 올린 겁니다. 이거는 그냥 독재정권이나 그냥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가능하지 않은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미만에 보유한 집을 팔아서 1억 원의 차액이 생겼을 때는 국가가 7,700만 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1년 이상 2년 미만에 보유한 집을 팔면 양도세 세율이 현행 기본세율 6개에서 45%에서 일괄적으로 60%를 대폭 인상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대선에서 큰 반발이 일고 표를 잃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없었던 일로 해버렸습니다. 결국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로 하여금 재산축적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좌파정권 하에서 국민들이 재산을 모으는 일이 참으로 어렵게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국민을 가난하게 할 의향이 없으면 이렇게 70%, 80% 양도차액을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국가가 국가운영의 피로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도차액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것은 용인할 수 있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일정 부분이라는 것이 80%, 90%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양도차액의 70%까지 거두어 가는 것은 그것은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수탈이나 약탈입니다. 그냥 수탈이나 약탈이라는 표현을 써도 무리가 아닙니다. 부동산 수탈, 부동산 약탈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표를 의식한 정부 정책의 변화는 잠시 원위치시켰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더욱 가혹한 형태로 부동산 수탈이 시행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양도차액의 100%까지 국가가 거두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현재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국민의 사적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완전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계 자산 가운데 유독 부동산 비중이 높습니다. 2021년도 4월 21일 날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1년도 보통사람금융생활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전체 자산 규모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8%입니다. 금융자산은 14.7%입니다. 그만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수탈이나 약탈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황금의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금융자산은 황금성이 뛰어나고 해외 투자자들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세목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의 경우는 대부분 내국인들 한국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약탈 수준의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세목 신설이 가능한 겁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는 그것을 통해서 그냥 엄청난 돈을 끌어들일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느냐 얼마든지 저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말을 보면 됩니다. 2021년도 10월 29일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그냥 없애겠다. 이거 천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나라를 망치는 게 부동산 불로소득입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는 누군가의 부당한 불로소득으로 나도 모르게 손실을 입는 일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78% 정도가 부동산인데 거기에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는 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2021년도 12월 28일 날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부동산 특위를 발족시키면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과중원 집값과 임대료는 소비 여력을 줄이고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혁으로 대한민국 대전안의 토대를 마련해야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개혁이라는 것이 결국 부동산 수탈을 할 거다 이렇게 예고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는 586 운동권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을 비롯한 부동산을 통한 재산 축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모두 정부가 거두드리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따라서 국토보유세 신설은 지금은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이 원하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좋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국토보유세를 신설 안 한다고 했더니 정말 안 하는 것을 알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민주당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그가 마음먹는 모든 것을 국회를 통해서 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국민은 권력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권력의 자비와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아주 딱한 신세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말 것으로 봅니다. 권력은 폭력입니다. 제거되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은 아주 극한 폭력으로 그냥 질주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력은 폭력입니다.